슬메 백하나 김미영 수비현 김미성 삼십인턱입니다 서울턱으로 거락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비쥬얼 이랄지 5분정도 잘 자랐습니다. 경치의 김성현 동놈이 4분정도 잘 자랐습니다. 탔어! 그러니까 윤환스 파트너, 우린 다가가 쇼크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아, 괜찮아요. 그냥 장례를 좀 쪼금 못했는데 진짜 원해다. 어? 왜 이래갖고? 내가 안 꽂혀서 이따 들어가고 지금 대만고 대만 있는 줄 알고 쫌 짤고 있었지. 고맙습니다.